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릴 주사람, 제키예요. 오랜만에 새로운 비주를 찍기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학교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비주를 찍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 자신의 개성을 위해 그 비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민했어요. 우리 친구와 가족과 교수님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저에게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좋은 내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도 한국어 배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조금씩 바꾸고 싶어서 이 비주를 찍기로 했어요. 걱정이 되어도 저에게 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한국어 노력을 형성시키고 싶으면 실수도 하고 정천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개월만에 새로운 비주를 녹음했습니다. 이 비주의 아이디어는 말리로 다이아몬제스 얻었어요. 이사의 재능을 거듭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까요? 일단 제 기억력이 너무 만화 영화 도리처럼 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년에 이 검색에서 나왔었어요. 2번, 1998년에 태어났고 만화로 열역 살이고 한국어 나이로 스무살이에요. 3번, 저는 물편자리고 호라니티에요. 4번, 제 연락형을 몰라요. 아직 몰라요. 5번, 저는 스파이어를 아주 좋아해요. 보통 스파이어를 발견할 때에는 발이 보고 싶고 발이 읽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 것보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저에게 더 중요해요. 스파이어를 말해봐. 아니, 오늘... 6번, 작년에 2016년에 우리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강아지 이름이 허시라고 해요. 일본어로 별을 하는 듯이고 입양한 후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바보예요. 이거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7번, 동물 아주 좋아하지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8번, 채식주회자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냥 고기 마시면 안좋아요. 계란과 우유 다 다 먹어요. 9번, 매운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음식에 고추를 먹을 거예요. 10번, 먹으면 이거 저는 매일매일 초콜릿을 먹어요. 11번, 양쪽 위에 표신이 아홉 개 있어요. 여기 다섯 개, 여기 네 개 있어요. 12번, 네일아트를 너무 좋아해요. 요거지 네일아트, 그거 알겠지? 으아아아아아아아 다 번쩍번쩍 거리는 색깔을 다 너무 좋아해요. 미래에는 일본에서 네일아트 좋은 학원 다니고 싶어요. 13번, 세션이라는 댄스팀이 멤버에요. 14번, 저는 런화 영화를 아주 좋아해요. 운동하는 건 안좋아하지만 하이키바 아쿠르클로 반석에는 제가 제일 런화 인화에요. 다 운동에 관한 런화에요. 배그와 농구. 15번, 영화를 볼 때 인내심이 없어요. 보통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외계인처럼 봐요. 하지만 16번, 볼륨 영화를 선택할 때 할리우드보다 볼리우드를 인도 영화를 더 좋아해요. 17번, 예능 프로그램에 중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제적 남자, 크린트 아이돌, 런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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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퍼리, 샤미데우 하니, 브래더스 일고 일과, 서년 24 다 이미 봤구나, 요즘 보고 있어요. 18번, 드라마는 별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공유 출명하는 드라마는 다 왔어요. 19번, 저는 공유 팬이에요. 20번, 이미 샤이니, 투하트, 엔블라이크, 인피니트, 엘리에마이비, 리에이빌, 시양봉과 범통 수년단의 언연을 봤어요. 21번, 케이팝 팬이에요. 그리고 케이팝 그룹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은 엔블라이크에요. 하지만 요즘에 워너원 진짜 완전 대박! 1년, 헐, 다셨어요. 22번, 브래질 대학교는 리신세트라와 마셀렐라드 를 전공했어요. 리신세트라를 전공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마셀렐라드는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저는 대학교 성한용이에요. 유엔에 대해서 세계문학을 마셀렐라드 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되면 올해 자격할 거에요. 23번,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또 학기를 공부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공부했어요. 앞으로는 스페인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24번,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번호를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25번, 작년에 말하기에 대해서 이겼어요. 저는 학원을 바라고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거예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어를 연습하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어서 이 세례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연습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 이 비전은 나에 대한 25가지였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